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이재명 최포동이 안가계를 부르짖는 박지연 전 위원장을 당해서 축출시켜야 한다는 당원이 26일 5만 명에 이르렀다는 유시스 소식이다. 출당 징계 청원 당원 수이다. 지난 16일 국민응답센터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 전 위원장 출당 권유 내지 징계 요구 글에 대해 당원들 동의의 호응도가 그만큼 높아 지도부가 곧답할 모양새다. 무슨 말로 답을 할까 궁금하다. 당원이 올린 글에 5만 명 동의가 넘었으니 출당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할까 아니면 박 전 위원장에게 자숙을 권고할까 아니면 당 지도부가 고민해보겠다고 할까. 어떤 답도 이재명 최포동이 안달리 대표가 체포영장에 응해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받지 않을 요량이라면 박 전 위원장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다. 이재명 최포동이 안 반발하는 일부 당원들은 물론 전 당원에게 당론이란 문자로 자신의 뜻을 전했다는 이정미 정의 당대표처럼 이 대표도 전 당원에게 자신의 뜻을 전할까. 이 대표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지 않고 국회 표결로 버틴다면 결국 박 전 위원장 몸짓만 키워주지 않나 싶다. 어차피 부결될 거로 예상되는 마당의 투사 이미지에다 포스트 이재명 리더십 도전의 미가 크다. 대표를 따르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하나 되는데 기여는 못할 망정 지방선거 대표 원융이자 당원들 목소리는 모른 채 하며 당의 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란 공격에서 이미 투사 이미지를 얻은 그다. 아쉬울 게 없고 손해볼 게 없는 박 전 위원장이다. 정령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나라는 시비가 오히려 반가울 수 있다. 민주당은 계속해 민주당일 거고 대표야 소명을 다하면 그만이다. 체포동의 안부결에 미가 없다는 박 전 위원장이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거고 이어 별건 영장 청구 피해 사실 공표 체포동의 안부결 악순환 등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겠느냐는 정직한 발언이다. 민주당이 살아야 이 대표도 사는 법 이 대표가 면책특권 포기 결단을 내려야 민주당이 사는 법이란 그의 지론이다. 이 대표로 결국 민주당이 만신창이 될 것이란 그의 주장이다. 자신에 대한 징계 청원에 대해 그는 다양한 의견 수용하는 건강한 민주주의가 빛을 잃고 하나의 의견만 강요하는 만장일치 정당은 건강하지 않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그렇다고 박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 지지 강성 팬덤을 싫어하고 정통 민주당 정신을 올곧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박 전 위원장 징계 청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박 전 위원장 같은 의견이 공존하는 민주당이어야 압수수색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얘기한다.